혁신을 창출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에게 혁신 창출은 최고의 품질, 정밀함, 그리고 내구성을 하나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들이 저희의 기술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저희는 고객의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고품질의 스크류 체결 및 피딩 기술, 에어모터 및 에어공구를 개발하고 생산합니다. 데프락 자동화 솔루션은 고객의 생산 라인에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전 세계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및 모빌리티 부분에서 에너지, 전자산업, 가전제품, 의료기술 및 항공우주산업에 이르기까지 데프락의 정밀한 기술력은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데프락은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독립적인 가족기업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저희 엔지니어 및 기술자들이 고객의 개별적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저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품질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최첨단 기술, 맞춤형 소프트웨어, 혁신적인 접근 방식, 인공지능, 그리고 인더스트리 5.0을 통하여 귀사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데프락, 머신스 언리미티드